한국의 주인공 한국의 주인공 한국의 주인공 한국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지인이 명동으로 정의공 한국의 주인공 명동 명동 오늘의 명동은 명동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명동! 명동의 목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도 명동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마 제가 일본의 친구가 왔을 때 총 몇년 만에... 아... 10년 만에... 독탄인상... 일본인 요리 명동 오랜만입니다! 자... 어서오! 어서오! 아... 여기 일본이야! 아... 지금 일본어로 말하고 있어요! 명동은... 오늘의 명동은... 명동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유니크로! 유니크로입니다! 또 여기가... 미리오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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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명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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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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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 고 não! 그런데... 완이 구울 때는 그렇군요しました! 와... 그리ohl... 만약에 누굽 Fiona가 왜 그러나? 이 열이 그렇군요 그저... 연기 중! 여보? 여러분이 절業 쉽지 않!! 일반적으로 코스메에 대한민국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전부 아있네요 어디가? Etude House 어디가? 완전히... 지금 영동은 너무 많네요 네, 명동은 근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국인 사람들은 있을까? 한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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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명동에도 명동에도 맘스탑이 있어요 여기도 허니버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많아요 명동은 명동이면 살이 물건 이것이 재미없지 재미없긴 하지만 이것은 반ər 이것은 이것이 이것이 명동으로 사실 이것은 이것이 이것이로 이것이 한국인들은 이것이 이것입니다 왜? 청와라 뭐 서로서로 크리스마스 명동 예술극장 도착 코방 코방은 파출소 파출소 영어 코방은 일본의 코방 일본인 것 같네요 여러분 청와라 2000원인데 청와라 청와라 한국에 인한 그들 청와라 한국에서 다른 와 덥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있네? 아, 이거 이때 영쿠라자 지민이 도구 지민이 도구 지금 비켓 2,000원 6개 만원 1개 2,000원 6개 만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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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 없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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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국 여행욕 아 여행욕 한국 여행욕 한국 여행욕 명동 네 경우동 한국 여행욕 한국 여행욕 영동 일어난 한국 여행욕 일본어가 전부 적혀있네요 가모델치킨 여전같으면 여기 다 앉아서 먹고 싶은데 조개구이집이네 명동님도 전부 적혀있네요 간장게장 문장 정신참 대규모 문장 한국이 있어요 지도 여전같은 수민수 여전같은 SD 한국인은 아마도 모르겠는데 일본의 구르메잣이 그곳에 많아서 유명한 이店입니다 아... 어... 어... 명동... 왕비집이다 왕비치 여기 맛있어 왕비치 焼肉 하동관 하동관 여기는 곰탕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곰탕 하동관 맛있어 이번엔 곰탕을 소개해봅시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영동교제 응 오이시데스네 명동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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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 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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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it 닭갈비 설빙 여기를 잘 찾네 여기를 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쉬운 곳이 한국 여행을 바다니 아쉬운 곳이 여기를 잘 찾는다 여기를 잘 찾은 곳은 여기를 잘 찾은 곳 빨리 코로나가 도착해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